해외 입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기 위한 준비에 메디컬 체크나 이런 부분이 꼭 필수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 어떻게 입양을 갈지 모르니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도거스 플래닛 대표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해외 입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이태용 원장님께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고 케어하고 있는 유기견 친구들, 구조견 친구들을 항상 검진도 해주시고 예방접종도 놔주시고 이제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데요. 해외 입양을 가기 위한 준비에 메디컬 체크나 이런 부분이 꼭 필수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 어떻게 입양을 갈지 모르니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쪽 후지 마비가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당장 이 아이가 확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특히나 노령견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좋아야 이 아이들이 건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아이가 활동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원장님이랑 고민을 계속 하다가 오늘 종합검사를 하러 오는 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도 좀 맞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폭스의 경우는 뒷다리에 관절 고정술처럼 뒷다리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 관절이 굽혀지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펴서 이렇게 동동 뛰는 보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골반 쪽에 많은 무리가 가고 대퇴 골두 쪽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충해 주기 위해 관절 주사를 저희가 맞추게 되는 거고 그중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NECC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조직 내에 콜라겐이 보충을 더 잘 되게 되면 보행이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NECC를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더샘펫바이오 대표 강도환입니다. 도그어스 플래닛에서 구조한 아이들이 해외 입양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폭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관절 쪽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절 주사 NECC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사 맞고 나서 좋아져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입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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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